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여기서 있었던 일은 우리끼리의 비밀이야. 알았지? 어, 어, 알았어. 누가 떨어뜨리고 갔나? 에이, 경찰 아저씨 드리면 되겠다. 으아! 안녕? 난 샘이라고 해. 그래, 반가워. 난 구하리야. 누나! 엄마 오셨어, 저녁 먹자. 누나, 그거 어디서 났어? 그냥 주웠어. 뭐? 주운 거라고? 헉, 저건. 근데, 너 어디 살아? 난 신비 아파트. 넌? 난 산 속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? 응, 놀러 갈래. 꼭, 혼자 와야 돼. 누나다! 어디 가는 거지? 거기서 오른쪽, 골목으로 들어와. 이제 산길을 따라 올라와. 내가 보일 때까지. 누나! 가지마! 세미야, 어딨어? 세미야, 어디 있니? 나? 니. 뒤. 해. 니가 세미구나. 반가워. 나. 누나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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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어? 누나, 기억 안 나? 스마트폰. 어? 맞다! 이거 내가 주운 거야. 여기서 귀신 냄새가 나. 어? 어떻게 빨리 집에 가자? 내 생각에 그 귀신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기 이들아 같아 이번에 혼자 와 조다! 어서와 기다리고 있어 어서와 더 가까이 이봐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구하리! 너 괜찮아? 너 괜찮아? 해피아파트! 고스트볼의 비밀! 아 뭐야 끝이야? 끝이야? 아 더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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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